연방정부의 부분 업무 정지가 사흘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태가 새해를 넘길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어 연방정부의 진통이 예상됩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정부의 부분 폐쇄가 사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이번 부분 폐쇄가 내년까지도 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부분 폐쇄가 시작된 지난 토요일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 멀베이니 국장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연방의회 지도부를 만났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지난 21일 연방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예산 50억 달러를 반영한 지출안을 통과시키고 상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상원에서는 민주당의 반대로 인해 표결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지출안을 처리하려면 60표가 필요한데 60표가 나오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협조해줘야 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13억 달러를 제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민주당이 요구한 13억 달러는 장벽 건설 예산이 아닌 국경 보안 강화만을 위한 용도입니다. 현재 백악관은 타협의 조건으로 21억 달러를 제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척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경 장벽을 포기하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연방정부 부서 가운데 7,000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35%는 이미 예산이 잡혀있으며 예산이 잡혀있지 않은 부서는 국토안보부와 법무부, 내무부, 교통부 등입니다. 미츠 맥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국경 보안 강화는 당적을 초월한 현안이라면서 민주당은 여기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위터에 민주당이 돌아와 국경 안보 방안에 합의하기를 백악관에 홀로 앉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장벽이 없으면 범죄 조직이나 인신매매 등을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